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2년 2월 14일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충북 보흥군 날씨는 완전히 봄날씨입니다. 아주 화창하고 따뜻하고 맑은 날씨입니다. 바람이 간간히 부는데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.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린 개는 수꽃은 탄도리입니다. 탄도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발이라는 개하고 황실이라는 개하고 첫 번째 제가 만든 개인데요. 이 탄도리는 한 마리를 낳습니다. 한 마리 나서 제가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새끼를 거의 안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아주 오래된 진도 현지의 내눈박이에 토종 맛이 나는 살아있는 그런 내눈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개의 장점은 내눈박이는 황탄, 삼중탄, 백탄으로 구분되는데요. 백탄은 목연 쪽에 백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눈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삼중탄은 흔히 내눈박이, 내눈박이 하고 구매를 하면은 삼중탄이 나옵니다. 이 탄도리는 아주 색깔이 진한 황탄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 탄도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요런 유전자하고 내눈박이하고 구매를 해야지 아주 색깔이 짙은 내눈박이가 나온다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금아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저 보이는 그 내눈박이 암것은요 20년 6월 27일날 태어난 날개 자견입니다. 이제 날개 자견이 쓴놈 한 마리 암놈 세 마리 이렇게 났는데 문경의 스님께 해탈이라고 한 마리 가있고요. 그 라온이라고 국개놈배 우무종 총재님 공적비를 만드신 석재 하시는 사장님이 내눈박이 암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요거 제가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요. 6월 20년 6월 27일이니까 이제 만 2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 공간이 꽤 높죠. 요쪽에 한방을 치렀습니다. 일로와봐 날개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. 내눈박이 하고 이렇게 이제 황구하고 교배할 경우 황구랑 교배도 색상이 짙은 황탄이 안 나옵니다. 내눈박이의 아주 진한 황탄인 유전자하고 교배를 하면은 우수한 내눈박이가 나옵니다. 우수한 내눈박이의 아주 진한 황탄인 유전자하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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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돌이는 아주 성품이 강합니다. 굉장히 근데 이제 제 경험적으로 강한 성품이 말린 꼬리가 그런 성품이 더 나옵니다. 성품을 꼬리로 뭐 판가름 할 수는 없는데 장대 꼬리보다는 말린 꼬리가 좀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성품이 아주 강한 그런게 유전자가 있습니다.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. 힘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. 좀 pip지네요 안녕하세요